오 땀 흔들린다 오 땀 흔들린다 오 땀 흔들린다 빅글리 안녕하세요 빅글리입니다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 고양이 하트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꽃받침 이걸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위클리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이세요 네 자 우리 걸크러쉬도 우츠를 보지 않을까요 네 꽃받침이 걸크러? 자 청순환 포즈 부탁드려요 청순환 포즈 자 청순환 포즈 부탁드려요 청순환 포즈 자 하나 둘 셋 자 위클리 귀여운 포즈 할까요 귀여운 포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승관아! 승관아!